봄투데이 우니코 제품의 갤럭시 S3 데일리 이즈 클래시타의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에는 번들 케이스 하나와 쓰레임 양양 테이프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에는 총 카드 3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간단한 지피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던 사출 케이스를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부착된 양면 테이프를 벗겨내신 후 부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메라 구멍을 맞춰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부착된 번들 케이스에 핸드폰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는 이어폰 꽂이와 개인비 안테나 밑에는 충전 케이블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제품 소재는 천연 소가죽으로 저작이 되었습니다. 이니셜 각인 선택 시 이런 식으로 이니셜 각인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줄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아일렛 구멍, 스트레이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니셜 각인으로 룩을 뚫어줄 수준으로 딸과 룩을 뚫어줄 수준으로 두부에 넣어줍니다. 이니셜 각인으로 룩을 뚫어줄 수준이 감사합니다.